어제도 느낀거에요. 평소에도 느낀건데 제가 음식점만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제가 들어만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업장에.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나만 음식점 들어가면은. 많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 뭐가 나한테 뭐가 살이 있는 건가. 좀 어려운 숙제 또 어려운 질문한다. 근데 이런 경우 음식점에 갔을 때 나만 들어가면 사람이 많아진다. 그럼 이 살은 무슨 살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꼭 이게 무슨 살이라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 왜 살이 어마어마시해. 살들이라는 것이. 천살, 만살이 왜 나왔겠나. 천가지, 만가지 살이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은 일부에 불과하고 흔히 십이신살이라고. 흔히 이 십이신살을 많이 하거든. 이 살은 이 살이라는 게 형체도 없어.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인간들한테 사주에 들어있는 살이 있고 운에 따라 난데없이 들어닥치기로 해. 이 살들이 살풀이를 해라는 것도 많이 듣잖아. 어디 선생님 집에 가면 당신 무슨 살 들었다. 뭐 살풀이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살은 사람들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거진 좀 더물어. 솔직히. 그래서 이제 살풀이, 앵막이 하시라는 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 자 그리고 살다가 병이 오고 사고가 생기고 하는 것도 이 살들이 발동을 하기 때문이야. 이 살들이 발동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거든. 십이신살 중에 하나 중에 급살이라는 살이 있어. 근데 급살이라는 것이 내 것을 남한테 뺏긴다. 내 재물이나 재산을 도둑을 만든다라는 이 살이거든.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살이 있으면 사기도 많이 당하는데. 앞전에 물었던 질문에서는 그래도 살 중에 내 복을 남에게 준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가까운 살이 이 살인 것 같아. 근데 또 꼭 이거라고 또 말을 또 못 하겠어. 이 풀이에 또 다를 수가 있거든. 이 살의 풀이에 따라서. 그래서 음식점에 갔는데 손님이 없다가 사람들이 막 들이닥친다. 딱 들어간 손님 하나도 없었어. 내가 궁뎅이 대자마자 앉자마자 손님들을 막 몰려들어오면 내 대우 받겠나 못 받겠나. 대우 못 받잖아. 솔직히 바빠지는데 갑자기. 내 혼자 있으면 뭐 좀 줘주세요. 대우 받잖아. 그게 뭐야. 내 거를 뺏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내 인덕을 남한테 준다.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나도 있잖아. 그런 게 있어. 나도 가만히 아무도 없다가 딱 들어가면 손님 없으면 알거든. 내일 같은 데 가도. 그러면 내 복을 막 일부러 오라 그래. 막 언니 왔다 가면 저는 손님 너무 많아요. 나는 약으로 죽겠어. 나는 근데. 이게 이제 내 인복을 남한테 나눠준다. 뺏긴다. 이런 뜻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또 뭐 도화살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왜? 남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른다. 근데 그런 인기라. 어? 내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내가 대우 받을 거 못 받는 거랑. 내 복을 뺏기는 거랑. 그건 또 차이 나잖아. 이 도화는 예쁘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막 이런 거잖아. 앞전에 영상 찍었을 때처럼. 그래서 이게 어느 이 질문에 맞는 정답이 살이라고 단정 찍기가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급살에 좀 가깝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좋은 건 아니네요. 어 그렇지. 뭐 야 니 솔직히 닦여놓고 얘기해가지고. 내 거 너만 더 뺏기면 좋겠냐. 저는 나만 내가 들어가니까 딱 사람들 들어오니까. 내가 무슨 좋은 기운이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중생한테 베풀어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은 하지만. 정작 내께 있잖아. 알서라 모르서라 있잖아. 뺏기고 있다 생각해 봐봐. 지금 욕심쟁이이래요. 어. 나 욕심쟁이다. 지금 욕심쟁이다. 근데 알지. 욕심 부릴 때는 부리고 베풀 때는 베푸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하계살도 들어봤지. 하계살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하계살도 종교인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 여기에 도화살이 도화살까지 있으면은. 여기 하계하고 도화살까지 딱 겹치잖아. 그러면 애체능이나 연예인 종교인으로도 이름을 떨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좋게 작용을 하면 아주 좋은데. 우리가 살들이 너무 넘쳐서도 안 된다는 거지. 내 사주에. 단 이 살들은 사주를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들어 있거든 사실은. 흔히 선생님들이 나도 영점으로 먼저 보고. 뭐 때문에 왔나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나면 짜들아 할 말이 뭐 있노.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생년월일을 물어서. 뭐 머슨달 조심하고 머슨달 조심하고 머슨달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봐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살이 억지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뭐 도화를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선생님들은. 또 하룩에 계신 분들은 비방책으로 여우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셔. 근데 나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나는 내가 싫어. 그런 것들은 사주에 나와 있고 자기한테 들어있고. 근데 이제 좋게 작용을 하면 아주 좋은데. 흉살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지. 그럼 이 음식점은 나만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좋게 작용하면 내가 직접 음식점을 하면. 근데 또 지가 직접 하면 또 없대. 희한하대. 내가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그닥 손님도 없고 없어. 근데 내가 내 장사집이야. 내 다른 집에 내가 들어가. 그러면 막 손님이 막 달고 들어와. 그래서 그거를 좀 막거나 아니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그래서 있잖아. 선생님들이 살풀이를 한다. 살을 눌러라. 살은 있잖아. 영원히 없어지는 건 없어.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눌른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를 완전히 소매시킨다고는 얘기를 못해. 그래서 눌러가면서 살아라. 밟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안심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상상에 처음이 있었는 사람. 그들이 온 일을 한 상상에 지켜봐야. 그래서 그냥 너희가 없을까? 아니, 이거 두 개. 나는 너희가 앞에 그 사람을 만든 것 같다. 그러게 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